2020년 2차 경찰학 개론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하자면요. 우리 1차라든가 작년에 한번 그다음에 재작년 경찰학이 최근에 3년 동안에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기본 수업시간을 배우지 않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처음 보는 문제 이런 거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는 굳이 말하자면 한 문제 정도가 쭉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1차보다는 훨씬 문제가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우리 학생들의 체감하는 난이도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되면은 경찰학 과목만 한해서는 합격 점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해설을 보면서 우리가 해설을 왜 듣습니까? 공부의 어떤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암기했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총론이 지금 12문제고 강론이 8문제 이게 저번 시험부터 지금 총론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게 지금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이 지금 법령이 아직까지는 약간 11문제에서 12문제 그 다음에 이론이 이제 7, 8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패턴인데요. 우리 예전에는요. 법령 많이 나올 때는 한 16문제까지 나왔어요. 80% 법령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쉬운데요. 지금 이제 추세가 이론이 조금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딱고 1번 같은 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죠? 일단 보시면은 우리 공공의 안녕인데 여기서 이제 논점이 논점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법질서 불가심성. 국가존립과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심성.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1요소는 야입니다. 야. 법질서 불가심성. 끝을 냈고요. 자 2번은 논점이 뭐냐면요. 공공의 질서는요. 일단 첫 번의 논점이 불문규범인 청구청. 이런 거 있다 읽으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그 다음에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 자 여러분 봐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성문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문화되면 국민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역이 점차 축소되면 축소. 축소. 두 개의 논점이에요. 두 개의 논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게 개념 틀었죠. 오상 위험이 아니고 자 의무에 합당한 판단이 옳았다는 거예요. 잘못 옳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오상이 아니고 외관적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이거 틀렸죠. 4번은 우리가 위험의 현실화에 따라서 추상적 구체적인데요. 구체적은 당연하고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도 경찰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만 자 봐. 물론 이거 3번 다 맞춰야 되는데 객관식 문제 풀 때 반드시 만 그러면 일단 99번 틀립니다. 물론 공부한 친구들 4번이 추상적 위험인 경우에도 경찰 개입할 수는 당연히 다 알지만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되는 말이지. 암튼 그럼 답은 3번이고요. 2번도 거의 다 맞춰야 됩니다. 공부했다면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고 사물 관할이 뭡니까? 일사 자. 일할 수 있는 관할. 즉 경찰관의 임무 맴무. 국범범 경치 교회 공. 다 외웠겠죠. 그래서 우리 수사. 수사. 국범할 때 두 번째 범위. 범죄 예방과 범죄 예방 진압과 수사. 수사 나오면 수사 맞고요. 2번은 우리 주한미군 시설이나 구역 내 원칙적으로 우리 경찰을 개발하면 안 되지만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을 추적할 때는 여기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다 했습니다. 3번은요. 일단 4번이 답이 틀린 건 학생들 공부 좀 마음을 압니다.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 안인데요. 이때 안에 그러면 과연 회의장 안이냐 바뀌냐. 특별한 말을 쓰면 회의장 바뀌고요. 회의장 안은 별도로 써놨죠. 그럼 회의장 바뀝니다. 회의장 밖은 안보다는 체포하기가 편하다 했죠. 그래서 체포하는데 지시를 받고 체포하면 까다롭잖아요. 체포 후 지시를 받는 거죠. 체포 자체를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답은 4번 틀린데요. 3번 학생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치해법권 지역에 화재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근거를 물으면요. 이게 뭐냐면 국제 관례입니다. 관례. 국제법의 관례입니다. 관례가 관습이죠.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부했는데 학생들은 선생님 국제법상 그 학생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봐. 치해법권 지역은 모든 치해법권이 아니고 국제법상의 치해법권 지역에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국제 관례에 선택한다고. 알겠죠. 이게 국제법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이러면 틀려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외교사절에 동의 없이 외교관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에 근거를 물으면 국제법관은 틀립니다. 알겠나. 지금 말이에요. 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이 국제법은요. 이 치해법권을 나타내는 국제법상입니다. 치해법권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국제법상의 치해법권 지역만 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걸 이제 국제 관례라고. 이걸 국제법관으로 틀린 거예요. 이걸 어떤 카페에다가 보니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야. 이거는 제가 뭐 이거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상했고 여러분 자 성산포경찰서가 어딨노? 제주도 제주도. 여행도 안 가본 놈도 모르는 거지 뭐.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우리 제주도 하면 우리 연예인 누구 생각나노? 이효리. 효린의 민박. 이효리 신랑이 누구야? 이상순. 문형순. 이렇게 왜 하라고 했다. 문형순. 이 틀에 인간들을 죽여야 되죠. 진짜로. 형순이 이상순. 상순이 형이 형순이야. 그 다음에 미군정하의 여자 경찰 간부.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 독립운동가인 안창호 촉갓 딸이 촉갓 딸. 결이 틀려요. 결이 살아가는 결이 틀려요. 결. 결. 그 다음에 5.18 민족운종대 암병하.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한국사 하면 알죠.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대인 사람. 낯석주 그러면은 답은 2번 되겠네. 그죠? 4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이거 틀려도 합격하는 암시장 없어요. 이거 맞으면 고독점으로 합격해요. 고독점으로. 이런 거 맞춘 놈의 진정한 능력이고 여러분 그 1년 공부했는 놈인데 요번에 경찰을 90점 묻는 놈이었어요. 엄청난 놈이지. 그게 선생급이에요. 선생급. 경찰을 90점 묻으면 영어 80점하고 그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상위 1% 안으로 갑니다. 엄청난 기회는 프리미엄 안고 출발하는 거야. 경찰을 90점은 조정 때려보면 형법 형성법은 120점 똑같다. 120점. 100점도 아니고. 문제지향적인데요. 이웃지향적. 이웃지향적.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은 자 봐요. 이 부분은 실무 문제집이 있는데요. 실무 문제집에. 제가 8월 29일날 법학경찰시험에 이거 관련 문제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학생들 시험치기 전에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줬거든요. 다른 학원에서 내가 해설강의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해설강의 치면 그게 떠올 수도 있는데. 제목 잘 봐. 문제지향적 뜻이 뭐야. 경찰 활동. 학생을 쳐보면 시발 뭐지 뭐지 그러는데. 잘 보라니까요. 경찰 활동하는데 문제지향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말이야. 우리 보통 경찰은 뭐고. 사건 지향적 아이가. 사건 해결이 보통 지향적 아이가. 사건 해결하면 좋은 점은 뭐고. 범인은 잘 잡을 수 있지. 죽은 놈을 살아남지는 않잖아. 그럼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범죄가 덜 발생하면 피해자가 안 생기겠지. 그럼 지금 우리는 사건 지향적이 돼야 되나. 문제 지향이 돼야 되나. 문제 지향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제가 뭐. 이거 순화하잖아. 일석경찰은 문제 해결 권한을 준다고. 하고 당연히 범죄 분석 자료 같은 것도 제공해 주면 좋지. 여기서 이 포인트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암기를 사석에서 응가합니다. 응가. 사석에서. 이거 영어로 치면 사하라야. 사하라. 사하라. 약자야. 이거는 사라시면 뭘 사노. 똥을 사겠지. 응가. 자 3번은 뭐냐면 봐. 그러면 저희는 봐. 문제 지향적이기술 활동 가면 범인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플러스 알파를 중요하니까. 플러스 알파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건 지향은 범죄 해결만 생긴 한 성의기고. 문제 지향은 범죄 해결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법도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럼 사건 지향은 형법이 거의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되겠지. 문제 지향도 형법을 적용하는 건 당연한 건 할 수 있단 말이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주민들한테 민간 순찰을 시키는 게 우리나라 지금 뭐고. 자율방범죄 기억나나. 이걸 뭐고. 이웃지향적이에요. 이웃사람들한테 같이 하자마자. 같이. 이게 이제 이웃지향적이야. 이거는 우리 특강 들은 친구들은 문제를 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4번. 5번 이런 거 틀리면 할 말 없다. 진짜 이런 거 틀려가지고 정직이 짜고. 1번은 뭐야.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하고 정직 이상의 파멘해임은 정직이 빠졌나. 강등정직이요. 정직과 경직상. 이거는 누가 합니까. 청장이 아니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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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청장의 재청은 받지만. 그 다음 2번은 2년은 맞는데. 자 헌법이나 법률이 맞아요. 뭐 틀렛노. 국회는 탄핵할 수 있는 동네가 탄핵해달라고 소출을 어기라는 동네야. 탄핵은 누가 결정을 어기라노. 헌법재판소. 이거 달라고 바꾸면 되노. 자 봐.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해야 법원이 재판을 하겠지. 똑같습니다. 검사 대신 누가 당하노. 국회에다가. 법원 대신 누가 헌재가 당하노. 헌재. 그러면 기소를 뭐라 그래. 탄핵 소출을 어기열. 탄핵 소출하는 동네 소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국회는 검사처럼 기소 소출하는 동네지. 탄핵 자찰하는 동네 아니야. 어 됐죠. 그래서 탄핵 소출을 어기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탄핵할 수 있는 동네는 어디라고. 헌법재판소.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라. 이거 이름 나오면 틀렸잖아. 이거 몰라도 맞췄겠다. 몰라도 맞췄겠다. 언제나 틀린 거지. 경찰청장은 언제나 하는 게 아니고 비상사퇴씨에만 합니다.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위임할 수 있다. 여기서 논절이 이것밖에 없다. 할 수 있다 밖에 없다. 이거 이게 우리 직원이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직원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제가 이거 문제 읽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시험이 뭐 머리 잘 들어오죠. 세상에 시간 투자해가지고 안 좋은 게 밖에 없다. 이것도 직원이 힘들어서 이거 하는데. 자 6번 6번 이것도 뭐 시험 자 혹시 시험치 이틀 전에 저번 주 목요일 저녁에 내가 밴드 라이브 하면서 내가 17개 찍어줬잖아. 안 들었지? 어? 안 들었지? 뭐였노고 도대체 그래. 참 골때라 골때라. 내가 17개 찍어. 7개 맞췄다. 7개. 경찰 공무원 결격사유 나온다 했는데 당황했잖아. 정황하게. 그 정도 찍어줬으면은 되찍 뭐 더 위에 찍어줘노. 기억 맞고요. 니어는 벌금형이 아니고 자격증 이상 디검 맞고요. 리얼은 여러분들 새로 추가되는 건데 보통 이게 논점인데 여기서는 여기다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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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놓으면 진함은 간격이 진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들렸고요. 그래서 니어 나오고 미역 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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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요. 4번이요.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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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이죠. 리얼. 리얼하고 리얼이죠. 그 끄네. 4번이요. 7번 독일에서 팔아요 독일에서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 때를 치우고 필요 없고 뭐 모든 영역 지금은 모든 영역 그 다음 2번이 되죠 2번 최소 침해의 원칙이 필요성 필요성 우리 비례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요 적필상 기억나지 적합성 그 다음 필요성이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최소 침해의 원칙 이거는 우리 작년인가 올해 작년인가 한번 같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상당성 원칙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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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비례 원칙 또는 수인 가능성 원칙 이렇게 합니다 수인 가능성 수인 가능성 자 그 이야기를 들어서 틀렸고요 자 3번은 3번은 일단 우리 경직법에도 나와있고요 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봐 경찰 비례 원칙은 야가 야가 주소가 뭐야 조리에요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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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는 불문법이죠 조리 이게 이제 성문법인 경직법에 나와있고 헌법에 만약에 잡아 비례 원칙 위반하면 뭐가 되노 위헌도 될 수도 있고 위험도 될 수도 있고 위험도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적필상 맞죠 적필상 자 8번 8번은 진짜 이거 틀린 사람들은 시험치에 자기 얘기가 없다 1번은 뭐 여기서 논점이 뭐야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채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자 여기서 첫 번째 논점이 이제 생명 신체 채상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할 수 있다는 논점이고요 특별한 거 없어요 2번은 부상자 이거 논점입니다 등으로 거절하지 않아 하면은 보조차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거절하면 안 되죠 3번은 논점이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틀린다 이게 24시간 4번은 임시영치 물론 임시영치는 10일 10일 10일간 이거 틀린 사람들은 할 말 없다 내가 볼 때는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한 개가 8번이 8번이 9번이 9번은 유출이 무슨 유출이야 이거 시험쳤잖아 유출은 통체로 다 돼야 되는데 유출된 게 없어요 그냥 원래는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 지문을 추가하라고 했잖아 이 지문을 추가하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유출이야 저게 죽음이 또 없던 큰 사이도 없는데 그걸 좀 빨리 좀 일찍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난리지기고 꼭 공부를 못하는 놈들이 난리지기고 그게 무슨 유출입니까 그게 일단 경찰 장구 사용은 뭐대로 범 자공 경단지 범 자공 이게 무기 사용인데 이때 범은 모든 범인인데 경찰 장구는 범인 중에서 얻은 범인 현행범과 사무장 중대 범죄 그러니까 그냥 범인 범인 그냥 범인은 뭐야 무기지 무기 장구가 아니고 무기 그게 틀렸고 2번은 이거는요 이게 틀린 거야 자 가스차 가스 발사총 자 여러분 체류탄 분사하기 이런 거는 일단은 약 아니고 현장 현장 책임자 판단입니다 현장 책임자 판단 자 여러분 지방청장 명령에 따라 이거는요 살수차 장인에 추가된 살수차 살수차 살수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요 살수차 분사하기 그 다음에 무기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전자중격기 방패를 뭐라 그래 경찰 장구 경찰 장구 대표적인 수거 포성 언제까지 묶었다 이런 거 다 적을 순 없잖아 이건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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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3번 자 봐 3번은 논점이 논점이 뭐 있노 제가 3번 논점이 두 개를 했습니다 자 기록 보관 대상 살수차 분사기 체류탄 무기 경찰 장구 더 가면 안 된다 이야기했다 두 번째 누가 보관하노 책임자인데 시험에는 사용자 이렇게 나오면 사용자 책임자 책임자 이것도 논점 논점 자 10번 같은 것도 학생들이 조금 어 어 어 어 대부분 어색했는데요 자 사기를 높이는데 자 봐 2번은 인마 첨부입니다 이거 뭐 햄버거도 아니고 뭐 헤르츠버그인데 자 1번 메슬로 3번 4번 우리 맥그랜드 xy를 공부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 푸는 거야 메슬로 이거 다 알잖아 존경욕구를 충족해서 뭐 구나님 이거는 다 알 거고 이거 틀딱하면 그날 시험칠 자격이 없다 그럼 자 2호 좀 더 설명합니다 3번 봐 x의 이론이 뭐야 인간을 안 죽여 보죠 일하기 싫어하고 이랬잖아 게으르고 자 그럼 x의 이론은 업무에 대한 의욕 의욕이 없어요 가지는 게 아니고 봐 의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금전 보상 포상을 해주면은 강화시켜주면은 그나마 일하겠죠 이게 틀린 거야 이게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y이론 y이론은 상급자의 일방지시와 줄이고 맞죠 상급자의 일방지시와 명령하는 게 x의 이론은 아이가 줄이고 그 다음에 참여 맞습니다 그럼 이거 2번 몰라도 맞출 수 있다 공부도 못해 있으면은 어 이런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기본기 되어있으면 되고 안 되면 틀린 거야 그 2번은 뭔데요 뭘 틀려고 처음 듣는 거야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행정학 책 이때 뚜껑 막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동기 동기 위생 요인인데 이게 동기가 뭐냐 하면은 어 긍정적이고 위생이 위생이 어 긍정이 아니 동기가 만족요인이고 위생이 어 불만 불만 자 이 동기가 만족 만족이고 위생이 불만요인인데요 자 이 말해봐 그럼 자 보자 따르면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동기요인이 강화된 맞잖아요 만족요인 동기요인을 다를 말 뭐라고 만족요인 위생요인 다른 말은 불만요인 동기요인 강화하면은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맞지 그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노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정하고 성취감을 느껴서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기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 되나 이번에 시험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다 동기 대신에 뭐고 다음에 나온다면 위생요인감 틀린 거지 알겠나 몰라도 맞춰줄 수 있다 알겠나 몰라도 앞으로 대비하라 이런거 이런거 막 나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어려운거 다 지나갔어요 자 이게 이제 11번에 진짜 좋은 문제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내는 중에서 저는 요번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좋은 문제 냈습니다 자 봐 이게 전반적인 건데 자 봐 예산 편성 심의의결 그다음 예산집행 예산결산 이게 전체적인 예산 3년 총 3년 동안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뭐고 뭐 편성만 묻거나 했잖아 편성에 뭐 있노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20일 전까지 이게 나왔잖아 사업계획서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 예산 요구서 그 다음에 이거는 국회 제출 그 다음에 이제 심의의결에 언제가 해야 되나 그럼 이거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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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쓰는 거 아이가 하기 전에 뭐냐 우리 돈 주세요 요거는 뭐라 그랬노 우리 돈 주세요 뭐야 이게 예산 배정 요구서 여기 이제 예산 배정 요구서 예산 배정 요구서 그 다음에 결산이 뭐 있노 결산이 어 청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다음 연도 그러니까 이제 연도가 지금 이게 제일 늦는 거야 2월 말까지 그럼 기재부는 감사원한테 4월 10일 5월 20일 국회에다가 5월 31일 자 그럼 한번 한번 해볼까 자 봐 기억은 뭐야 요구서 작성 이거 언제야 이거지 5월 31일 니은 감사원의 제출 결산 보고서 결산 결산 이 시바 결산 결산 4월 10일 다음 연도 4월 10일 다음 연도 다음 연도 그 다음에 국회 제출 5월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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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결산은 말도 똑바로 안 봤을 거야 이게 제일 늦네 제일 늦네 다음 연도 5월 31일 리얼 리얼 자 배정 요구서 이거는 그냥 요구서고 차이 나겠나 그럼 배정 요구서 언제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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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전까지 그러면 어 임막 1등이네 임막 1등 임막 2등 그 다음에 국회 제출 임막 3등 그 다음에 그 배정 요구서 4등 그 다음에 결산 이게 5등이고 이 이 ㄷ이 6등이네 그러면 뭐가 되어야되나 3번이죠 미음 ㄱ 미음 ㄱ ㄷ ㄹ ㄹ ㄹ ㄹ ㄴ ㄷ 무슨 알겠나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전체를 다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자 예산 편성 단계 어디고 편성 단계에 있는 거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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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지 편성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 단계 집행 단계 배정 요구서 이거지 나머지 니언하고 ㄷ은 결산 단계 결산 단계 이걸 전체를 알아야 되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진짜로 이런 거 내줘야 이제 변별이 생기는 거예요 책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씹어 내지 말고 이런 거 내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 저 변별할 수 있다 얘기지 요번에 경찰학 출장 분이 신경을 좀 썼네 이상한 분이 안 내고 거의 잘 안 내고 자 1번은 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이건 전부 다 민주적 통제입니다. 2번은 판결을 누가 하노 법원은 맞은데 이것들이지 이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 행정통제야 그 야들 전부 다 행정통제 이것 다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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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은 사법부가 아니야 이게 사법부인지 입법부인지 그걸 모른 놈들 어떻게 해 그 다음에 3번은 훈령 징후명령을 통해 주고 내부적 통제 맞고요 4번은 예산심의회는 사전 감사 결산 감사 조사는 다 사후 됐죠 자 13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봐 기존의 문제는 뭐고 개념 개념만 뭐 부패하기 쉬운 경찰에 들어와서 조직을 부패시켰다 석은 사과 가설 이거 다야 이걸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자 보자 동료 경찰관에 들어간 동료 경찰관에 들어간 접대해본 사실을 알고도 모르고 이게 뭐야 침묵의 규범 서로 한통속이 됐다 그죠 이게 뭐야 구조은행 가설이고 그 다음에 음주운조를 신경받은 적이 있는 비가 인마가 다시 또 인마는 뭐고 개인에게 개인 모든 공무원이 저러진 않잖아요 개인 이게 뭐야 석은 사과 가설이지 그 다음에 티그 다는 주류 판매로 단속된 노래방 업주 이건 일반 국민 시민 아니 시민 일반 시민이 네모를 줬다 이건 이제 일반 시민이 부패 운영이 뭐야 일반 시민이 전체 사회가 가설 응 이것도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공부를 할 때 그냥 뭐냐면은 개념만 달달달이 오는 거야 약간 사례 나아보면은 띵한 거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자 경범죄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자 자 봐봐 봐봐 제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10만원 20만원 60만원 이거 두 개는 범칙행입니다 범칙행 이거 다 배웠잖아 이거 응용을 해요 응용 3조 1항이 10만원이면 10만원이야 2항이 이게 1항이고요 3항입니다 이게 2항이고 3항입니다 뭔지 알겠나 3항이 아니고 2항 대 2항 2항은 위반행이에요 이게 범칙행입니다 3항은 범칙행이에요 이건 범칙행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야들은 범칙행 때문에 뭐고 통고처분할 수 있는 게 통고처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2번은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죠 정범하고 똑같습니다 3번 범칙자는 범칙행인데 야들 다 빼야지 야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맞고요 4번 4번이 뭐고 60만원 이하 관공소 주치소라는 60만원 이하 맞죠 15번 이거는 1번은 안 했습니다 2번 3번은 수업시간에 했고요 1번 4번은 책이 없는 조문입니다 2번 3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고 어떤 피해자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상 장애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모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담 사법경찰관자는 피해자를 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피해자 두 개는 했잖아 그럼 이제 일단은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 봐 아마 제가 확신하건데 수험생 중에서 15번에 1번하고 4번 조문을 본 수험생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기본기 충실하는 놈들은 2번 3번 했겠지 공부를 그럼 1번 아니면 지금 그럼 뭐야 지금 적절한 건데 1번 아니면 4번 아이가 일단은 뭐고 일단은 확률적으로 걔들은 50번 맞추는 거야 그럼 2번 3번도 똑같은 놈들은 25벌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는데 뭔 말인지 그것도 차이 나는 거야 1번 4번 공부하는 새끼가 없다니까요 선생들도 처음 보는데 지금 왜 다 봐 경찰은 다 알고 푸는 게 아닙니다 확률계 확률계 그럼 내가 기본기가 돼 있으면 2번 전 50%는 내가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보통 학생들은 25벌밖에 안 되는 거지 25% 그래서 내가 앞서 가는 거야 그 다음 쭉 보면 1번은 우리 뭡니까 성매매 알선법 등등도 보면 나오잖아 수사기관 나오고 해야 됩니까 자 여기 뭐야 신청할 때 자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동석하게 해야 되잖아 이거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야는 신청을 했잖아 신청을 했으면 동석하게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나 말은 동석하게 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볼 때는 공부 좀 한 친구들은 2번 3번 똑같아 해놓으면 1번 3번 읽어보면서 느낌상은 1번가 맞출 확률이 높단 말이야 4번은 조사에서는 1회로 맞춰야 된다 뭔가 느낌 안 오나 꼭 왜 꼭 한 번 해야 되는데요 필요한 최소한 근데 뭡니까 두 번 해야 되겠다고 두 번 해야지 꼭 한 번으로 제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최소한 범위 그래서 이때 최소한은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 되고 세 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느낌 있는 놈들 맞춘다니까 그러면 걔는 고독 좀 고독 좀 90점 맞추는 거야 그러면 뭐 다른 놈들보다 100m 할 때 10m 앞서가 출발한 거야 꼭 공부 뭐하는 인간들 보면 뭐 안 배운 거 나왔다는 둥 뭐 어쩌저쩌고 2번 3번을 모르는 놈이 합격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야 지금 이거는 모든 특강 문제부터 해가 모든 기본 수업체 다 했는데 뭐 했냐 도대체 이런 거 안 하고 자 16번도 가장 신고 중의 한 개입니다 이거 틀렸다 하면 뗄지 알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디귿 이거 기본 수업체 해 줬고 문제 다 했습니다 1년 5년 이거 틀린 사회는 간다 죽어야 된다 3년에 1년에 3년 리어는 책에 없습니다 모든 법 전문을 책에서 지울 수는 없잖아 그러면 1 3 4는 기역 디귿 리어를 무조건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 같은 것도 문제 풀 수 있잖아 기역하고 리얼 지금 옳은 거다 옳은 거 옳은 거 적절한 거다 적절한 거 그럼 기역하고 일단 기역하고 봐 자 이분 봐 니어는 전혀 모르고도 문제 풀 수 있지 니어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다 말이야 처음 보는데 그렇지만 세계 통과하지 않아 그래서 옳은 거니까 왜 되노 기역 리얼 틀리잖아 기역 리얼 틀리잖아 기역 리얼 기역 리얼 틀리잖아 뭐 다 벌써 한 번인 거지 니어는 말든 말든 관계없다 문제 풀 수 없단 말이야 다 공부하려고 난리 지기 때문에 이제 미처 환장한 게 양은 많아지고 공부도 못하고 왜 기본적인 거 확실하게 하려고 안하노 이거는 니언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니언을 니언을 얻는 저도 처음 보는 니언 니언은 뭡니까 굳이 한다면 이겁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개인 단위로 하고요 필요하면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일단 그 개인 단위로 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 따지고 이런 것도 따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니언도 뭡니까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이걸 세대로 세대하고 개인을 서로 바꾸치게 하겠지 굳이 나온다면 이런 문제 통해서 이걸 빨아서 알파 시키면 되는 거지 이거 몰라가 틀리는 게 전혀 아니다 말이야 자 17번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저도 공교롭게도 제가 제가 이제 밴드도 하고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카페에 원래 2월 23일 날에 이 판례를 올려놨더라고 그때 이걸 본 놈이 333명 받더라고 안 본 놈들은 모르겠지만 그 받는 놈은 맞출력이 높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봐 음주운전 2회 이상을 2회 이상 위반하는 사람 이때 위반했다는 뜻이 뭐냐 하면 꼭 내가 위반해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처벌을 안 받았지만 위반했는 자 0.03 이상의 운전자 사실 자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여부는 뭐냐 하면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 확정받은 경우에 한정이 아니고 내가 유죄 확정은 안 받았지만 뭐라고 음주운전 사실 사실을 가지고 횟수를 따집니다 알겠나 그 이야기야 지금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이야기 이것도 나온다고 내가 뭐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불렀어 자인재난이 왔고 인재가 아니고 사회재난 2번이 뭐냐면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입니다 이건 평가가 없어요 재난 관리에서 4단계인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자 3번은 논증이 뭐냐면 요거 첫번 논증 두번째가 국무조정실화이고 행안부 행정안전부 4번 이것도 다 했습니다 해외재난 같은 경우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부 장관이 대신 행사합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 예상 내가 예상해 줬고 다른 사람도 예상했겠지 뭐 자 19번은 이거는 개수문제 좀 그렇지만 틀리면 안 되는거지 이것도 1번 논증이 뭐야 장기실련생인데 이거는 뭐고 자 대한민국하고 청구국에서 다 그러니까 상반가 벌성이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돼야 된다 최소한 중요성 맞죠 자 니은은 언제 뭐야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데 서로서로 해 주자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3번은 적은 나라 국민은 대상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이 아니고 임의적 임의적 리얼 정치범은 원칙적으로 불인도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공사공사 이런 경우에는 정치범일지라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수문제치고는 좀 쉽게 나왔대요 개수문제치고는 또 뭐고 다섯개 다 네개 다섯개 다섯개 다 네개 천지차이 달겠나 그 이야기 공부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몸이 건조하게 문제 문제 말 푸는 식으로 공부하는 놈들은 여러분 지금은 2천문제 풀 필요 없어요 차라리 칠팔백 문제를 정확하게 직궈로 만들면 되는 거야 괜히 습관적으로 2천문제 풀어가지고 남들보다 남들이 안 푸는 문제 풀었다고 아사이지를 하지 말고 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큰 의미 없다 자 마지막 자 이것도 뭐 거의 상중하의 학급의 학급 이거 틀린 인간들은 진짜 할 말 없다 진짜 할 말 없다 이거는 7일이 아니고 10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어 이거는 이거는 대통령령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집회 시위 검지 통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 소장은 24시간에 즉시 즉시 취지를 알리고 어 답변은 여기 24시간에 즉시 이렇게 틀린 거예요 즉시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것도 저것도 자 이것도 우리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2번은 1 3 4 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안 익숙한 거야 알겠나 이것도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솔직히 어 이거 본 놈이 없다니까 수험생 중에서 그럼 1 3 4는 몰랐다 그러면 그 마가 학교에 갈 자기가 1 3 4는 법에 나와 있는 건데 공부 다 했으면 다 1년 정도 했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그럼 3번은 뭐야 3번은 24시간 4번 맞잖아요 그럼 2번을 내가 확신 안 서면서도 4번 맞출 수 있는 거야 저도 2번을 처음 봤다니까 요번에 여러분 1 3 4를 처음 봤다 정상하여 1 3 4를 처음 봤다 틀렸다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본이 지금 약한 놈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봐봐 봐봐 이게 이제 박스에 박스에 개수로 나오더라도 뭡니까 개수로 나오더라도 2번 다 처음 봤겠지 그럼 뭐 이더노 1 3 4가 확실히 한 놈은 확률적으로 이기겠지 확률적으로 그래도 틀릴 수 있지만 남들보다는 이기겠지 3개 다 아니까 무슨 알겠어요 결국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경찰학은 자 그래서 어 이런 걸 통해서 아 경찰학은 기본 수업시간 배운 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구나 기본 수업시간 이외의 이외의 지문은 그건 나중에 문제다 내가 기본 수업했는 것을 내 거로 다 만들고 능력이 더 예유가 있으면 보는 거지 기본 수업하는 것도 80% 90% 정리하는 놈이 다른 부분을 왜 건드리노 의미 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지금 그게 모든 세상의 이지가 똑같다니까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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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결혼해가지고 저거 저거 직구석도 똑같은 못하는 놈이 딴 짓거리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직구석에 잘해주고 능력이 출중하면 딴 데가 뭔 짓을 해야 되지 똑같은 논리 똑같은 논리 자 일단은 이제는 방향을 잘 잡아서 내년 1차를 방향에 맞도록 공부하세요 제발 맨날 해오던 대로 이상한 짓거리 공부하지 말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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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